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로라 3d 모델 obj 를 이용한 이미지 영상 쇼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9월 1일 날 제가 영상물을 올렸죠 이건 3d obj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obj 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런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소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자료실에서 다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obj 라고 있습니다 obj 모델이라고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검색창에다가 건물이라고 칩니다 건물 건물 이렇게 건물을 치면은 건물이 여기 나오죠 여러가지 건물 나오는데 오늘은 요 건물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파이어 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들은 보면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이게 f re e 라고 되어있는 것은 무료라고 생각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클릭합니다 건물 나오죠 그래서 0원입니다 돈이 10원도 안된다는 것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파일 해가지고 위에 주소가 나오고 g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방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맨 위에 맨 위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파일을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압축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압축풀리기 하면은 압축이 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obj 파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오로라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obj 파일을 불러오는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불러오는 주소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찾아 들어가면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obj 가 있고 3fr 두 개가 있습니다 obj를 잃지 마시고 3fr 이라고 있습니다 빌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올리지 못한 것은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방에 있는 다운로드 방에 있는 이 파일을 옮기면은 불러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다운로드 된 다운로드 방에서 오로라 3d를 열고 불러오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세트에서 바닥에다가 뭔가를 하나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칼라에 들어가서 텍스쳐 들어가지고 밑에 사진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 자체를 이렇게 금물 밑에다가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건물을 한 겁니다 건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클릭을 해 보면 건물이 자체가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사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진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또 들어왔죠 이걸 자체를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자 이게 보면은 현재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에다가 사진을 넣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텍스쳐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오리전탈 이렇게 하면은 깜빡거리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아 여기에다가 또 사진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는 쭉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돌려가지고 그 부분은 또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요것도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하면 사진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으로 해서 휘게 해주고 텍스쳐 다시 애니메이션 이렇게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오비지 같은 경우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요것도 다시 텍스쳐 해서 사진을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자체를 돌려가지고 백에다가도 그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걸 이용해서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사진을 일단 넣겠습니다 화탕 화면에 가서 제작 소스에 오로라 쓰레기 그려진 사진을 넣고 안보이죠 앞으로 끄집내야 되겠죠 요렇게 끄집내됩니다 끄집내서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실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줄아주고 그래서 흰걸로 해주고 이것도 자체로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이렇게 오진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클릭을 해서 그룹으로 묶어갖고 묶어서 한번 돌려봐요 돌려보면 사진이 떨어져있는걸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자 이걸 밑에 들어가면 그룹 밑에 어 쉐이프가 있죠 3가 되겠네요 자 이걸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그룹을 지정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보면 사진이 다시 조정해야 되군요 지프3를 해서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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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건물 벽에다가 여러분데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진을 조정해서 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좀 뒤틀어졌네요 자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건물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요 이게 사진을 넣어서 색깔 변환을 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반짝반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반짝거리죠 이 전체적인 면에다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예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건물 자체에서 그룹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룹 이렇게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떨어졌죠 이것도 여러분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룹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이션을 30초를 주겠습니다 30초를 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scene animation 라고 있습니다 scene animation 지정하면 여기에 나타나죠 클릭을 하면 지정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10초에서 다시 scene 클릭 해서 예전을 이렇게 쭉 당겨주면 됩니다 이 당겨 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 가서 또 scene 을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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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쭉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초를 갖다 놓고 다시 scene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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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예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OBD 같은 경우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작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링크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 주소를 따라가서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OBD를 이용한 3D 영상작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9월 1일 날 올렸던 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비가 자주 흔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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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